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윤아무개가 되든 이아무개가 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뻔뻔하게 이것이 이번 선거 결과입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국민들은 돼지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뭡니까? 윤모가 되든 김모가 되든 박모가 되든 이모가 되든 관계 나이다 이야기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좋은 날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목이 탁탁 막힙니다 모르면 약인데 보이니까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선거 4기 공화국이 되는 거죠 이 상태대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공병호 tv는 해방을 맛봤습니다 통제가 조금 덜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원래 상태로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제가 발표한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규모를 한번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이겼다는 그런 선거 결과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20% 정도의 조작이 있었을 것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10%를 빼앗고 이재명은 10%를 대했을 것이다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10%를 더하고 10%를 뺀 거죠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는 20%의 표를 이동시켰을 것이다 노예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명해가지고 선거인 수가 4,319만 선거 참가자 수가 3,255만입니다 이 중에 얼추 절반인 1,630만 명의 사전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표가 20% 이동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30만 표에 20%를 하면 326만 표입니다 326만 표를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20%고 사전 더하기 당일 투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9.8%가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안인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24만 몇 표 얼추 25만 표라고 하면 25만 표하고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한 326만 표를 다하게 되면 최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351만 표 정도의 격차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명호 tv가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10.30% 차이가 난 겁니다 0.73% 차이가 난 게 아니고 10.30% 차이가 난 거죠 이렇게 제가 추정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하신 맹주성 맹혜교수님이 추정치를 낸 겁니다 맹혜교수님 추정치는 선간위 발표가 이렇게 1,640만 표 1,615만 표로 사전투표 득표를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볼 때는 1,463만 표 대 1,792만 표로 약 329만 표 정도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300만 표 차이 이상 이렇게 두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부산 이런 데서 어떻게 여러분들 표이동이 있었는지를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11.29%를 빼앗기고 심상정은 0.66%를 빼앗겨 가지고 선관위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천 표 차이를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54만 5천 표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이 추정치는 아주 정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다 계산이 돼 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54만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부산은 아마 15개 지역구일 겁니다 해보니까 27만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보시지만 너무나 많은 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 제주자치시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만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됐고 그 부분만 완성이 되게 되면 시차체 차원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지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 더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가 조작이 됐는지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은 70만 표 차이가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서울 하나만 하더라도 70만 7천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24만 무슨 7천 표과 9천 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경기 하나만 하더라도 뭐죠 윤석열 후보가 57만 7천 표를 이긴 겁니다 당일하고 사전을 다 더해 가지고 부산만 하더라도 16만 2천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전산으로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마치 간첩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이런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뭐를 찾아내는 겁니까 표를 조작한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의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고 경기도 이름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고 부산광역시의 사전투표 조작을 찾아내고 그 공장을 찾아낸 게 뭡니까 그 공장을 이러면 딱 가져다가 뭐죠 조작을 몇 프로 했는 걸 가지고 다 뭡니까 조작 안 한 상태로 다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원상복귀를 시킨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이 추정친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구 대통령 선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서울 인천 대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이 푸른색 이 푸른색 사전투표에서 이게 총투표수네 총투표수에서 가만히 계시보시죠 총투표수에서 이게 가만히 계시죠 이게 사전투표죠 사전투표에서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서울에서도 이재명이 이겼고 대전에서도 이겼고 울산에서도 이겼고 대전에서 이겼고 광주에서 이겼고 인천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뭐죠 경기도에서 이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윤석열이 모든 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재명이 서울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광주하고 전남 전북 빼고는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이 붉은 쪽 국민의힘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거를 끝에 해보니까 전체의 총득표수 기준으로 해보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7.29% 0.43%를 표를 훔쳐가지고 1096,980표를 이재명이 함께 대주고 윤석열이 함께 103만 5천표를 빼앗고 심상정에게 6만 천표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리를 지방선거는 내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3가지다 옛날처럼 화끈하게 조작하든지 두 번째는 조작을 하지만 표현하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정신체력하여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작 안 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아마 조작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3가지 중에 어느 걸 하든지 간에 다 발각된다 그들이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화끈하게 하게 되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나 2020년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조금 조작하게 되면 그것보다 아주 마일드한 부드러운 여름 조작 방법이 선거 데이터가 나타날 것이고 아예 조작을 안 하면 2017년 대선부터 3구 대통령 선거까지 완전히 다는 선거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3가지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발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발각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두 번째 안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이게 결과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를 훔친 것 아닙니까 그게 3249표입니다 구청장 선거에서는 20%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인 4664표를 여러분들 가져간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부산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에 부산의 해운대구가 여러분들 5%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에 빼가지고 직관적으로 여러분 딱 그래프를 보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와도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익값입니다 오세훈은 모든 25개 다 뭐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에서 11%를 훔쳐가지고 송영길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길이 몇 프로 나옵니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1% 나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오세훈 표를 빼봐가지고 뭡니까 구별로 다 송영길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모두가 뭐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모두가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박행준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무관심합니다 양심 세력들은 다 입을 다묵니다 시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다운 수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은 다 뭐죠 이런 조작을 했던 그런 주범들에게 다 동조해가지고 다 원고적 이런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검표장에서는 이런 주범들을 이렇게 옹호해가지고 증거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해라니드 세련들 노력했던 자들이 대법관들입니다 조재현이란 친구가 그야말로 심각하게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한 거죠 그 판결물 읽어보시면 그게 판결물입니까 쓰레기죠 지금 신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다시피 민경욱 전 의원이 강성규 대통령실의 사회신민수석을 만났더만은 일관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앞에서 부정선거 붙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재로서는 앞이 안 보이죠 이게 저는 어떻게 행동하냐 그냥 나라가 망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공직선거마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여러분 부정선거로 뽑고 도지사를 부정선거로 뽑고 광역시장을 부정선거로 뽑고 국회의원을 부정선거로 뽑고 구청장 여러분 시장 다 부정선거로 뽑고 심지어는 광역시의회 의원까지는 부정선거로 뽑는데도 다 그냥 임부입니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망해야 나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사상 세상이 아닌 거죠 문제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나라라는 것이 발전도 하고 인류가 진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거대한 악을 대통령이 위한 모든 사회시민수석이라는 친구까지 다 이렇게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니 되냐 이야기죠 그건 기본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된 나라를 그냥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독재국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겠죠 문정권 마지막에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유리를 지방선거에 이렇게 선거 조작을 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짓을 아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거 전에는 문정권 하에서 그렇다고 치면 정신 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때리 조금 편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한 사람은 선거 유치할 때 마지막 가까이 있을 때 경주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한 이후에 그게 여러분들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 4 5 6 7 8 9 10 11인 겁니다 11달째를 9달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라는 것은 그냥 강성주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보면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 제 앞에서 꺼내지 맙시다 그게 어디 민경우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공병호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황교안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라 백성들과 자식들 세대와 태어나지 않는 자식들 세대 외에 여러분들 생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를 좀 더 해먹겠다고 그거를 조금 더 해먹겠다고 우리가 권력을 조금 더 해먹겠다고 그걸 뭡니까 선거 부정이 만개한 나라를 그냥 끌어가겠다고 하니 그런 분위기의 이런 대통령을 보면 내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면상이 그냥 그냥 인간 얼굴로 보이겠냐고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자유를 외치고 무슨 공정상식이 다 꿀한 거죠 그게 어떤 영상이키지 않는 걸ודה 누구야 이런 방 analogy